정원율 익산시장이 다음 달에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. 정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시회가 이달 말까지 있고 또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남아 있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당사자로서 마음이 급하다고 밝혀 다음 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현재 익산시장 선거에는 최종호 전 국토부 차관과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, 박경철 전 시장, 임형택 시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습니다.